인천지방법원은 무자본 갭 투기 방식으로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부동산 자문업체 대표 A 씨 등 일당 4명에게 징역 2년에서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 이들은 인천 지역 빌라들을 사들인 뒤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전세 대출을 받고 이어 신규 세입자들에게는 매매가보다 더 비싼 전세 보증금을 받아 13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